다음 릴레를 끼고 처음에 딜을 할거니 왜 본인이야 릴레 가야지 릴레로 가자 됐죠 하드로모드 하드로모드 아 뭐 데미안은 한 번 하면 깨지 어려운게 아니라 데미안은 2제안해서 한 번 하면 깨는거야 오케 칼 자르고 빠진 다음 바로 딜을 놓는다 가자 이제 파인트 이거는 무적 파인트 아 이정도면 소소하게 잘 나온다 아니 이거 왜 제거 못했냐 왜 무적으로 딱 피해주는 센스 아주 기가 막혔고 위로 올라갔을때 쿡쿡을 던져주고 요 타이밍에 반지를 바꿔주고 요게 떨어졌을때 용사의 의지를 써서 안맞는 센스까지 아주 좋았다 아주 좋았다 아주 센스가 넉넉하구만 넉넉해 아이고 아이고 아 비용사의 의지를 또 써가지고 스택을 안 써주면 센스 아주 좋았다 위로 올라갔을때가 된거같아 왜 안맞은거 아니야 올라갔을때 폭우면 더 좋았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몰랐지 스택도 언제나 아 못했으면 반지 막 걸어주고 오케이 이 틈에 재벌 세트 있게 무저 피로 캠피 딱 해줄 노하트 아 잘못 눌렀다 마지막에 잘못 눌렀어 아 죽었네 아 간다 간다 아 너무 허무하게 죽었네 오케이 마지막에 잘못 눌렀어 콕불 던지고 다 맞을 때쯤 안주름 딱 막아줘 퀴리 데미지 퀴리 데미지 퀴리 세트 와.. 이게.. 나도.. 나 죽여라... 칼투하러 온 것 같긴 한데.. 아.. 레벨 퍼프? 내가 레벨 퍼프 못해. 못 뎀에 들어오고 싶다.. 아멘 아 안맞.. 안맞은거 같은데? 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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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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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 너네네 오케 리다이 좀 더 이에요 파인다 리스트 라이트 어 당연히 잘못됐어요. 반대 쐈습니다. 형은 또 대리퉁툴 나네. 렛고 빠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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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고 꽂아 있는 것 같아. 음... 크리 데미지 쉬드 데미지 쉬드 데미지 오케이 어우 가러볼데 어 나 뭐 좋게 쿨이잖아 조금 남았네 조금 남았어 아 조금 남았어 5 Pope 아 아 약간 오른쪽에 쏟아보아네 아 일단 옆으로 오른쪽에 쏟아보아 앞에 왼쪽에는 랭머브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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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묻자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예 예 예 아 아 웰 아 준비해 산돌 파인 umb 오오오오ün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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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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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잘 돌아가네. 아 잠깐만.. 아잇을 깨야 될 것 같은데.. 지금인 것 같은데.. 끝날 것 같은데.. 어.. 안 끝날나봐.. 아주 깼어야 된데.. 디디디디디.. 오와 나왔다.. 마력이 키도 난데 나왔다.. 나왔다.. 나왔어.. 나왔.. 마력이 키도 난데 나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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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